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중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현장 모습 영상 보고 오시죠.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국민의 마음에 반응하고 어떻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립시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유난히 강조했던 한동훈 후보의 수락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전당대회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보는데 먼저 관심사는 첫 번째 득표율입니다. 62.84%의 득표율이 나왔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 정도면 높다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지지난 번에 비해서 낮아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한 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 정도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다. 압승이다. 압승이다. 지난 총선 거치면서 적어도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으로 대거 사람들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보수 지지층의 한 60% 정도는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저변의 어떤 그런 환경이 이번에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반영이 된, 그냥 표로 확인이 된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미 예측된 부분, 이미 총선 이후부터 총선 과정에서 이미 리더십이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결선 투표, 과연 갈 것인가? 대체로 1차 안에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많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 3위 후보, 2등, 3등은 누가 될 것인가?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순으로 결정됐는데 이렇게 1위 후보가 딱 발표난 다음에 역시 정치인들은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거세게 막 싸우기도 했는데 악수를 할 때 보니까 환한 미소로 서로 바라보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속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아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앙금이 너무 깊어요.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저는 앙금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청탁한 걸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요. 제가 볼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저렇게 많은 당원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인상 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정말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나경원 후보가 눈까지 같이 웃으면서 한동훈 후보를 환하게 바라보거든요. 바라보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 자체가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희룡 후보도 얼마나 댓글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개가 됐고 이렇게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원희룡 후보도 제가 볼 때는 같이 하기 어려운. 즉 한동훈 대표가 되시니까 대표 입장에서도 그분들과 함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밖으로 이미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랄까요? 범위 밖으로 두 분은 밀려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저분들이 물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의원도 아니니까 특별히 역할할 건 없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이번에 지금 이렇게 낙선이 되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권을 꿈꾸고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낙마를 했어요. 지금 의원도 안주현영 의원도. 그렇다면 대권 도전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두 번째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도전했다가 낙마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경쟁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고요. 이제 강하게 한동훈 친한 그룹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당선 수락연설까지 들으셨는데. 앞으로 당정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관련 당정관계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저희 OBS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당정관계는 좋은 정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자 방편입니다. 그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저는 이견이 있을 때 자유롭게 말하고 효율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해서 정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은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목적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견을 좁히고 그래서 좋은 정답을 찾는 것. 그게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대통령실과 당의 목적은 같다. 이런 입장인데 전당대회 당시에 윤 대통령 입장할 때 한동훈 후보와 악수하는 장면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한동훈 후보의 표정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에 언론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서천 화재 당시에 윤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폴더 인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 확실히 그때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의 입장이 달라졌고 위치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고 앞으로 당정관계 어떻게 될 거다 느껴지는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일단 갑을이 바뀌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을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갑이 갑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갑질을 하더라도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신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대권 가도해서 순탄하게 좀 가려면 자기 편이 많아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가능하면 지금 이른바 친년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또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 편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더 좋은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되기 전하고 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뀐 거고 일단 본인이 갑이 됐고 본인이 갈자루를 주게 된 상황에서는 조금 관대하게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은 더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를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 위원장이 다 천에 친른들 다 몰살시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끌어안는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건 차별화가 안 된 상태로 가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 지지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또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후보, 한동훈 대표 쪽으로 돌아선 이유도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돌아선 거기 때문에 그 여망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본격적인 차별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타이밍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간 차별화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긴 할 텐데 당장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당내에서도 친윤하고의 관계 부분 또 이번에 자기하고 같이 뛰었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배려해 주는 그런 정도의 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제 통합의 정치에 나서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된 분들 그리고 최고위원 된 사람들까지 해서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전에 좀 사실은 당대표 후보들끼리 약간 좀 경쟁도 있었고 갈등도 좀 치열했는데 이 자리가 좀 뭐라고 화합의 장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화합의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앙금이 깊기 때문에. 물론 만찬 자리에서 서로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긴장관계가 밥 한 끼 먹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문자 보낸 내용을 보면 화를 내서 미안해한다. 기분 나쁘셨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미 한동훈 대표에게 예전에 화를 낸 적이 있었다는 걸 그건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기분 많이 나쁘셨을 거다. 많은 화를 극히 많이 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경로란 표현을 제가 안 쓰려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일이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그때 많이 기분 상하셨죠. 뭐 전화 한번 해 주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미 두 번 정도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 그거 만나서 한 번 밥 먹는다고 그게 해결되겠냐는 문제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됐는데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불러서 식사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그동안 있었던 앙금이나 아니면 쌓였던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냥 밥 한번 먹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전당대회, 당시에는 청와대니까 청와대랑 이제 그리고 당의 관계가 좀 나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만찬 정치 이것도 한참 후에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루만에 이렇게 만찬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대통령실에서 뭔가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의지보다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지금 대표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뭐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좀 잘 지내보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 제 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 만찬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자마자 우리 못해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러면요. 이럴 수 없죠. 그 다음날 언론에 어떻게 날 수 있는 갈등설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걸 서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고 이게 뭐 크게 지금까지 갈등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요소로 장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만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고맙습니다.